루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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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적으로는 바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역법하고 선칼부하고 동선을 볼까 차라리 칼부 두루랄지 아래삼케마고 바텀을 볼지 다 그정도 차이겠다 뭐야? 야 어떻게 여기있어? 다음 게임에 아 솔부프는 진짜 지옥이네 얘들아 누구세요? 응 잡았고 그다음 브라이어 야 스턴이 왜 계속 걸려? 아 저거 챔피언을 모르니까 왜 안 끝나냐? 스턴이 왜 두번 연속으로 걸린거야 방금 브라이어한테 기생에 이러면 그건 떴다 어 이러면 풀렸다 이게 탈론정글은 무조건 이기적으로 해야돼요 그냥 다 먹으면서 큰다는 생각으로 하고 대신 캐리도 무조건 본인이 하면 돼 그런 챔피언이라 다 먹고 캐리도 무조건 해야돼요 아니면 탈론정글 하는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제일 핵심은 첫 기간에 톱날에 뽑아야 탈론정글이 제일 그 세게 쓰기 좋다고 해야돼요 궁 여기서 바로 풀면은 이렐리한테 또돌이 맞다가 죽어요 핑퐁 해주고 이거 미드 한탄 써도 되겠다 아칼리브 프리니까 Q 데프 홀더 타고 톡 이번엔 궁 없어도 띄워줘야됩니다 탈론은 항상 기본적으로 궁 있을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게 제일 좋아요 궁이 없으면 구린밑니다 어 죽었네 W라도 날리고? 아니 뭐 키아나가 하자해서 같이 붙어졌더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어 거의 없다 그 녀석이다 어 어 헤헤헤 이렇게 콤보 끊어 넣어주고 한번에 싸우면 지거든요 맞딜을 하면 이렇게 콤보 끊어 넣어주고 맞딜을 하면 아깔렴 가는중 나 바람돌이야 엄청 빨려 어 플래시 뭐야 잘못 놀랐네 퍼프먼스 일로 돌아서 Q평 찌르고 공으로 핑퐁 살짝 빠지고 W 날리고 벽 넘고 아 제발 이거 빨리 잡아줬으면 나 안죽었는데 드락이라 야 왜 이렇게 약해 나 약해 왜 이렇게 아 내가 이거 전멸 스노블 아니냐 내가 전멸 아껴야 된다 했잖아 공까지 쏴서 확실하게 잡아줘 어 어 깜찍하네 1Q평 공 쏴서 핑퐁 돌려주고 응 따라가면 되죠 으악 어 다행이다 아까 W한테 못 맞춘 거 스노블 굴러가지고 죽을 뻔했네 이러고 항상 캠프는 안 남기고 계속 놀아야 돼요 성장을 쉬면 안 돼 이 챔프는 그렇지 이거 먹고 바로 또 집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남은 캠프 다 처리하고 이런 것도 대충 찌르면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성장 기반이어서 가능한 거죠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먹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먹은 만큼 해야 돼 먹은 만큼 이게 다 처리하고 이 어차피 1대 3 해가지고 하나 잘라주고 살짝 빠지고 또 먹어 정글 4렙차 그리고 이제 먹은 값을 해주면 어? 잠깐만 나 Q가 이상한 이건 밤샘 이슈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20분 때 풀템이 나오죠 절대 30분 까지 안 넘어가 정글 탈로는 보통 30분 전에 풀템 플러스 18레벨이 찍혀요 다른 정글들이랑 좀 다르게 시야 또 이렇게 그건 조마로 따주고 바로 먹고 바로 달려 점점 연해질수록 OP 바뀐다는 듯 Running 잡았죠 이게 단론 대표 콤보 WP QR평이라는 건데 굉장히 콤보가 부드럽게 나가 br Roman 여기 제일 좀 멋스러우면서 제일 성능도 좋고 깔끔한 야 그럼 뭐해 치엘스 봐 진짜 고열이랑 고열은 다 빨아 먹었네 그냥 우리팀 없는 것까지 다 빨아 먹었어 그냥 미안하네 게임만 이겼으면 됐지 않을까 우리팀 친구들 like yeah yeah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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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